전세형 아나운서의 모습 오늘 연말 특집입니다 내년엔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저와 함께 박동주 씨 그리고 박세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내년에 건강해질 거야 남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우리 지금 아나운서 전세형 아나운서가 몸이 조금 아파서 오늘 못 나왔는데 정말 한 살 더 먹어갈수록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남일 같지도 않고 굉장히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더욱더 저에게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오늘 운동복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작가님께 제가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뭘요? 저만 입고 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다 같이 운동복 입고 온 거 보니까요 내년에는 정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운동 열심히 배워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심리건강 더불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다가 오늘은 체력건강이잖아요 신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겨보자 라는 취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운동복들을 입었는데 어떻게 평소에는 여쭤보기가 좀 민망하지만 딱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운동 좀 하세요? 뭘 딱 보면 알아요? 아니 솔직히 누가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뭐 아실 거면서 묻습니다 아 예 사실 저는 숨쉬기 운동 말고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좀 많이 대죠 그래서 정말 이 나이가 되면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정말 앞서는데 일단은 몸이 피곤하면 눕게 되죠 그래서 절실하게 좀 느끼기는 해요 운동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가, 필라테스, 수영 이것저것 도전은 많이 해봤는데 한 가지 운동을 좀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고 특히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좀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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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울 땐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면서 저도 그렇지만 두 분 보고 있으면 그래도 관리는 꽤나 하시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관리하고 운동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다고 느낀 게 오늘 초대 손님들을 잠시 만나 보니까 아 우리가 게을렀구나 오늘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얼른 우리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한 2020년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동네 몸짱 스포츠 강사님들인데요 박수로 모실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두 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아까 이렇게 봤을 때하고 세 분을 모셔놓고 봤을 때하고 그림이 느낌이 확 달라요 근데요 저희 빼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네 분을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 이거 다 선생님 거 맞나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세 명 다 긴팔을 입고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반팔이에요 반팔 그만큼 이게 태가 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자랑하는 거에요 자랑하는 거? 그냥 딱 봐도 저희 셋과 이 세 분이 벌써 뭔가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딱 느껴지는데 일단 태가 좀 다르니까 운동하신 지 되게 오래됐겠다 생각이 들어요 경력들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올해 12년 차고요 선수 트레이너 겸 퍼스널 트레이너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네네 월드 유니버스 챔피언십 금메달을 제가 땄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이제 클래식 피지컬하고 이렇게 약간 보디빌딩 맛으로 출전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1등을 남자끼리 좀 죄송하긴 한데 한 번만 만져봐도 되나요? 아 예 만지시면 돼요 어 옛날 뽀빠이 뽀빠이 생각나요 뽀빠이 아저씨 보면 막 이렇게 불룩불룩 해가지고 뽀빠이 근데 진짜 시금치 먹으면 근육이 그렇게 나와요? 시금치가 채소다 보니까 시금치가 딱은 좀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근육을 형성시키려면 단백질 섭취가 좀 필요하죠 시금치를 고기에 싸먹으면 되겠네요 아 예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네 저는 지도자로 활동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도함으로 인해서 어 지도자 상이라든가 각종 대회에서 출전한 아이들이 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뭐 주 3회 이상 옷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정기적인 운동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기적이라는 운동이 이제 줌바 이제 춤인 거죠? 네 지금은 현재는 줌바만 하고 있습니다 땀이 흠뻑 젖으면 몇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줌바는 보통 운동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1시간 동안 계속 흔들어요? 네 서서 스탠딩으로 계속 하고 끝에는 뭐 연운동과 마찬가지로 뭐 스트레칭이나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로 되어지고 줌바 운동은 자체 안에 근력 프로그램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복합적인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줌바 하면은 이게 트레이닝적인 요소도 많고 신도 나고 뭔가 율동도 댄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좀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께서는요? 저는 약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지는 한 20년 정도가 됐고요 네 처음은 수영 강사를 시작으로 웨이트 트레이너도 했었고 뭐 합기도 2단 태권도 3단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약 10년째 요가센터 그리고 필라테스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선생님에게 약간 표를 좀 내시려고 귀도 이렇게 뚫고 목걸이 막 하고 약간 요가 게임이 좀 느껴지죠? 네 약간 이게 뭐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상징적이에요? 그게요? 보통 타투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저는 타투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약간은 나 요가선생이야! 요가 요가 선생님! 이렇게 딱 뚫고 목걸이 보이지 않은 그런 약간 상징적인 것들 사실 요가 하면은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의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남성 요가 선생님이라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남성 요가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도 남자 선생님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 많은 여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 스승이 남자분들 네 그런 편이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뭐 가까이 있는 대만이나 아니면 홍평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조금씩 워크샵을 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네 아니 우리 차영석씨! 블루오션이네요! 요가 강사를 한번 도전해 보십니까? 안 그래도 사실 요가는 제가 배워보고는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여성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 남성 이렇게 선생님이 계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또 수업이 청각 입장에서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네 듭니다 아무튼 고정관념을 깨세요 좋은 운동이네요 요가 전부 자 이렇게 세 분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사실 각자 다른 분야의 운동이잖아요 물론 운동은 다 좋겠지만 그 효과, 기대효과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어 라는 것들의 초이스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 더 효과가 있는지 각자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근육이나 관절 신체의 부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 사용법이라고 해야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줌버의 경우는 어떤가요? 줌버는 일단 팩트가 쉽다, 간단하다, 함께 하고 싶다 파티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하시다 보니까 어떤 연령층의 제한이 없고 남녀노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시연을 하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운동을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팩트인 것 같아요 아 뭔가 좀 사실 헬스나 이런 것들은 혼자 하다가 보면 좀 포기하게 되고 재미 없잖아요, 재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서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 옆에서 해주시면 뭔가 하는데 혼자 하다 보면 사실 조금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줌버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 자, 여기에 반박하여 네, 헬스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그랬다고요 헬스도 하다 보면 굉장히 즐거운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미를 붙이면 그것도 굉장히 근육 만들어지고 그렇죠, 몸에 변화를 일으키면 굉장히 본인이 결과적으로 만족도 하고 또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운동 방법인데 일단은 헬스를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바벨과 덤벨을 이용한 저항성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몸을 이제 쉐이핑을 잘 할 수 있게끔 쉐이핑 그렇죠 요즘에는 남녀노소 또한 연령층에 상관없이 이제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이제 근력 증가, 다이어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지연, 그리고 이제 체형 교정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요가와 줌바는 여럿이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조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되거든요 근데 사실 헬스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 뭐 6개월치 끌어놓고 이틀 갔다 한 달씩 끌어놓고 못 갔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제가 회원님들 오시게 되면 여쭤보는 부분이 운동하시는 목적 그 부분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그만큼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운동의 기대효과들을 다 듣고 나니까 왠지 금방 몸장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솔루션 한번 들어봐야 돼요 네, 저희 MC들이 가졌던 건강 고민을요 오늘 이 세 분이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고 난 이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 고민인데요 장현 헬스트레이너 강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의 건강 고민이요 아무래도 제가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근육이 잘 안 붙더라고요 지금 근력을 쌓아놔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잘 안 아플 텐데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맞습니다 다이어트만큼 어려운 부분이 근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30대를 정점으로 근력이 서서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근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지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절 보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근육의 역할인데요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관절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자신의 수행 능력에 맞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력이 잘 붙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가슴 운동을 하고 하루는 등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그 전날에 운동했던 부위가 회복을 하면서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은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많이 키워놓으면 상체 운동도 잘 발달할 뿐더러 건강상 측면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뒤쪽,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복구를 방안시킬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접시 후에 이렇게 4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몸짱이 될 수 있는데요. 보다 꼼꼼한 트레이닝은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장현 트레이너와 함께 했습니다. 근력 운동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 박세희 아나운서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여성분들은 실제로 근력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애플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젊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근력이 없으면 힘이 안 나. 그래서 사실은 몸매나 이걸 떠나서 나이가 든 저희 40대 이후는 그냥 뭔가 힘을 쓰기 위해서 근력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몸매? 저도 건강을 위해서도 근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아무래도 적당한 부위에 근력이 있으면 훨씬 몸이 예뻐 보이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는 여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팁을 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 여성분들 다이어트다 뭐다 하셔가지고 근력 운동 좀 소홀히 하시고 살 빼는 데만 주로 하시잖아요. 건강에 사실 안 좋죠?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근력 운동을 필요한 이유가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러죠. 그 기초대사량을 향상시켜야 이 다음에 요연상 일어나지 않고 또 근육량도 잘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운동만으로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가능하십니다. 어머 해야 된다.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만큼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계실 텐데요. 아마 잠깐 일어나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몇 동작 따라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근력을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운동은 타바타 운동입니다. 타바타 운동? 타바타 운동입니다. 타바타 운동은 실제적으로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안된 운동 방법인데요. 타바타. 네. 혹시 두 분 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타바타는 알아요. 인터벌 트레이닝. 처음 들어봐요. 타바타. 타바타. 몰라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강도와 저강도를 병행을 하면서 그만큼 칼로리 소비를 유도해내는 열량 소비를 유도해내는 냉탕 온탕이구나. 냉탕 온탕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운동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운동하실 방법이 20초 운동 10초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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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지 않네요. 네. 사이클 돌리고요. 그리고 그게 1세트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2세트는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해서 총 4분을 이어서 진행하실 겁니다. 쭉 하고 나면 4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매일 하게 되면 몸에 이제 아무래도 근육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몸에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한 번 하시고 시간이 너무 안 걸린다. 4분이면 그러니까요. 4분이면 뭐 하루에 4분 내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지 그렇지. 카바타 운동이 이제 4분의 기적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4분만 운동하더라도 1시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곱빼어야 되겠다. 바쁜 사람들 특히 맞습니다. 뭐 4분 정도야 뭐 네. 그렇죠 뭐 네. 괜찮아요. 그럼 배워볼까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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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동작이죠? 자 첫 번째 운동은 국민 운동 스쿼트라고 하시죠. 스쿼트 동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신 다음 그다음에 척추를 세워서 팔을 옆으로 벌려주세요. 이건 의용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힙을 뒤로 쭉 빼주면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팔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무릎에 뚜둑거려요. 소리가 나는데 올라올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 후 주의할 점은 이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끔 힙을 좀 더 뒤로 쭉 빼서 보관자를 확실히 접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앉을 때 들이마시고 힘들다 무릎 버티세요. 아니 이게 무릎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쉽지 않네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스파이더맨 푸시업 스파이더 푸시업 스파이더 푸시업 엎드려주세요. 아 예 같이 이쪽을 보고 네 엎드려주세요. 두 팔과 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립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푸시업 보통 푸시업 아시죠? 네 일반적으로 푸시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다리를 왼쪽부터 들어주세요. 오마이갓 팔꿈치가 내려가네 다시 올라오시고 이 허벅지가 팔꿈치를 단단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 올라오시고 아이고 올라오시고 이건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팔 굽이라고요. 다리만 굽지 말고 아우 아우 자 세 번째 운동은 굿모닝 잠깐만요 우리 선수 지금 얼굴 빨개졌습니다.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운동은 굿모닝 익스텐션이라고 자 보세요 다리는 마찬가지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다음 팔을 교차시키세요 가슴쪽으로 교차시킨 다음 자 허리를 꼿꼿이 펴시고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때 힙을 최대한 뒤로 빼주시면서 그렇죠 팔을 최대한 들어주세요 그렇죠 체중을 살짝 바까락 쪽으로 실을까요? 하 오케이 그러면 뒤에가 지금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땡기세요 대팀 뒤쪽 어 대팀 되게 땡겨요 동시에 이제 등 허리랑 이제 등 상부 쪽 영갑 그쪽까지 이제 긴장을 이줄놓으시면 됩니다. 자 올라오면서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호 마지막 한 동작이 이제 마운틴 클라이머 네 산을 막 기어오른다는 느낌으로 이제 운동하시면 되거든요 클라이밍 기미가 그렇죠 자 이제 엎드려 다시 엎드려 주세요 또 엎드려 네 엎드리는 거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다리가 호들거리는데 학교 갈 때 두드려 맞을 때 이렇게 했는데 칼과 다리는 어깨 너비 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차올리는데 가슴쪽으로 이때 중요한 거는 척추의 중립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저 설명하실 때 서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것도 운동입니다 네 엎드려 주세요 자 무릎을 차올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대팀 안 되는구나 넷 그렇죠 최대한 허벅지가 가슴쪽으로 닿겠다고 끌어올리시면 돼요 넷 다섯 찰 때 후 후 후 후 자 상급자의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달리듯이 달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잘하셨습니다 아 4분을 하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게 내 동작이 1세트 끝나는 거고 이걸 한 번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휴식이 있어요 네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 10초 그때 10초 휴식할 때 이제 자세를 빨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 네 개를 하나를 20초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동작을 20초 네 20초를 계속 이제 동작을 취하시는 거예요 횟수는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려갔다가 한참 있다가 올라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은 최대한 전력질주를 하셔야 돼요 400미터 전력질주 하듯이 아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그럼 제가 해야 될 거에요 네네 몇 번 해야 됩니까? 처음에 뭐 했지? 처음에 국민 운동 스쿼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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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하나 올라오시고 둘 그렇죠 셋 자 무릎 조심하세요 넷 호흡하시면서 다섯 여섯 자 휴식 휴식 휴식할 때 엎드리세요 엎드려 뭐 스파이더맨 푸쉬업입니다 스파이더맨 푸쉬업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야 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하나 둘 호흡을 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셋 그렇지 올라오시고 넷 올라오시고 다섯 둘 올라오시고 여섯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둘 올라오시고 일곱 자 그만 휴식 자 휴식 그 다음 뭐였지? 자 자 자세 잡으시고요 시원한 거 자세 잡으시고 시작 하나 올라오시고 후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그렇죠 올라올 때 후 자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후 이거 신운동제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지금 자 너무 느리게 트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자 올라오시고 반복 자 반복하세요 갤럭제 쭉 자 엉덩이를 이쁘게 빼주세요 아 깨라고? 엉덩이를 이쁘게 빼주세요 그렇지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스파이더 푸시업 스파이더 푸시업 어 자 준비 시작 그렇지 올라오시고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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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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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두근만으로 할래 아오 아오 다음은 부모님 익스테이션 아 자 박수 잘봤습니다 장현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두 분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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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aan 저는 사실 우리 박동주 씨는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박세환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저 생각보다 잘 따라하지 않았나요?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 그런가 봐요. 다리가 좀 흐들거리긴 하네요. 확실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뭔가 활력이 좀 돋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TV를 보시면서 저런 운동이 있구나 시청자분들이 보실 텐데 종합적으로 이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 어떤 효과가 나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시간에 복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단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열량 소모를 일으키고 그만큼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를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요즘 현장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스클럽을 갈 수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 4분이라는 시간으로 사실 하루에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한 번. 네, 맞습니다. 매일 하면 좋겠지만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죠. 하면 굳이 이렇게 돈 내고 헬스클럽 안 가도 운동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체력 상태에 고려를 해서 일단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헬스클럽 꼭 가시길 바라고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헬스장을 등록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다이어트를 할 때랑 근력을 키울 때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운동 루틴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력과 유산소 운동, 식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 동일해요. 근력을 증가시키는 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나. 그런데 비중을 둔다면 유산소 운동을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킷 트레이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산소성 운동을 비중을 두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세아 아나운서나 박동주 아나운서님처럼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력 많아요.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확한 동작 그리고 발달하는 근육의 타겟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실제로 워낙 많은 수강생들이 있으시잖아요. 두 분을 이렇게 티칭해 보시니까 상위 몇 퍼센트, 아니 하위인가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궁금하네요. 한 중하급자. 새해는 운동 열심히 하자고요, 우리. 우리 그래서 하려고요. 거기서 모셨잖아요. 센터 오시면 굳이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많이 망가뜨려 드리겠습니다. 무섭다. 사실 중요한 거는 특히 헬스 같은 경우는 꾸준함이잖아요. 시간이 좀 되시면 아니면 시간을 좀 쪼개서 선생님들과 함께 퍼스널로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집에서 함께 운동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요가 차례입니다. 우리 장현수 요가 강사님의 차례죠. 그렇습니다. 원래 전세용 아나운서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자,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강 고민은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아프고 또 갈수록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앉아있기 때문에 경직된 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좌우 틀어진 몸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유연성을 좀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요가 그리고 근육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필라테스를 권장해 드립니다. 요가 우선 요가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 그리고 관절 인데 여러 가지 몸 전체에 있는 부분의 신체 부위를 가동 범위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이완시켜주고 움직일 수 있게 정상적인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동작들이 많고 필라테스는 일단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 전체의 밸런스 그리고 근육을 강화해 줘서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동작은 굳어진 목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폼롤러를 이용한 필라테스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폼롤러를 흉추 가슴의 뒷부분에 대고 동그랗게 몸을 만든 다음에 손을 뒷머리로 살짝 크로스 하세요. 그리고 두 발을 골간 늘린 만큼 힙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래 위로 천천히 그냥 굴려줍니다. 명치에서 빨갯빛까지 한 다섯 번 정도 굴려 줄 거예요. 그리고 멈춘 다음에 보통은 명치 바로 뒤쪽 흉추의 가운데에다가 롤러를 기댈 거예요. 살짝 그 다음 천천히 팔꿈치 그대로 열어서 뒷머리 팔꿈치를 파락에 내려보세요. 가슴 근육을 확장시켜주고 등 근육을 마사지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턱을 당겨서 등을 동그랗게 복부를 꽉 조여서 올라올 땐 이렇게 코 복부를 작을 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콕스크르라는 동작입니다. 두 팔이 매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팔을 바깥으로 여는 그래서 팔을 뒤로 여는 동작. 그 동작은 목이나 어깨 등을 강화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의 통증에 좋은 동작이 될 수 있고 다리를 원을 크게 그리기 때문에 힙과 복부,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강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동작은 요가 동작으로서 이름은 잔우 시르사 사나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왼쪽 뻗고 있는 다리에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종아리 뒷근육, 엉덩이 근육, 몸 전체의 뒷부분, 등까지 자극을 시켜서 몸 전체의 뒷부분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두 손을 뻗어서 발을 잡거나 또는 깊게는 손목을 잡아보세요. 호흡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마를 맨 무릎 또는 정강에 살짝 내려놓으세요. 오른손을 나의 왼쪽 계란을 밑으로 천천히 밀어넣어서 그렇죠. 오른쪽 계를 바닥에 닿고 왼팔은 천천히 앞으로 뻗어서 매트에 내려놓아요. 앞으로만 내려놓으세요. 자, 그 뻗은 손을 나의 반대쪽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세요. 최대한 어깨 가슴을 회전시켜서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세 번 더 숨 내년에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 시작해보실까요? 네, 전세용 아나운서의 고민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다, 걱정이다 하실 거예요. 목하고 또 어깨 결림 더불어서 유연성에 대한 수업을 좀 배워볼 생각입니다. 제가 먼저 배워볼 생각이고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박동주 씨도요? 저도 어깨 결리고 목 아프고 유연해지고 싶어요.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요가는 좀 덜 숨 찰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우리 박동주 씨가 요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요즘은 잘 구할 수 있는 폼롤러를 가지고 하는 골반 운동 그리고 다리 운동, 복부 운동, 코어 운동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푸, 보푸, 보푸. 아, 우리 내장지방. 네, 우선 롤러를 이렇게 매트에 또는 바닥에 놔두시고 그 위에 이렇게 무릎 아래에 롤러를 두시고 누울 거예요. 누운 다음에 힙 아래에다가 롤러를 살짝 가져와서 롤러를 잡을 거예요. 힙에? 네, 골반 아래에 두 다리를 천장에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다 들었다를 우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복부, 코어 중심에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리를 내렸다가 크게 이렇게 옹원을 그리는 동작을 할 거예요. 어기아 디어 차 네, 이런 운동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아 디어 노래를 부르면 덜 힘들 것 같아. 인상 펴고 인상 겁이 막 나가지고요. 예, 선배님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가 있죠. 네, 우선 앉으시고 네, 앉으시고 네, 앉으시고 벌써 아까 너무 엉뚱하게 시키셔서 다리가 꼬이잖아요. 네, 앉을까요? 네, 앉으신 후에 누우실 거예요. 아 누워요? 누우실 거고요. 네, 무릎 아래에다가 롤러를 제가 넣을 거고 조금 더 한 번만 더 네, 그리고 두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씻었는 발가락 끝을 보세요. 네, 다리를 내렸다 내렸다 반복을 할 거예요. 굽히지 말고요? 네, 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 보여요? 네, 세 번만 해보세요. 하나, 그렇죠. 둘, 발가락을 길게 뻗고 어디까지 내려요? 네, 한 45도 지금 좋으세요. 여기요? 네, 한 번만 더. 자, 이번에는 다리를 내렸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봐도 민망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호이자! 네,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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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오른 다리는 얼굴 쪽으로 왼 다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 재개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안 쪄져요. 두 번만 킥킥 킥? 네, 두 번 차고 다시 모았다가 다시 한 번만 두 번 하나 둘 모았다가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모았다가 네, 그렇죠. 하나 둘 모았다가 하나 둘 모았다가 네, 하나 둘 모았다가 마지막 하나 오! 네, 좋아요. 무릎을 구부리시고 구부리고 네, 발을 내려놓으실까요? 네, 내리고 네, 힙을 들고 어, 여기까지 난 요가야, 요가! 수고하세요? 요가가 맞아, 요가야! 아우, 야! 잘 맞아요, 잘 맞아? 잘 돼, 잘 돼, 잘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봐, 해봐, 해봐.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요가가 아, 시원하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아까 그걸로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는 말씀 못 네, 매트에 두셨는데 어우, 요구만 갑박에 제가 다시 트임을 했는데 아, 그 스피드 운동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우! 여긴 벗어부턴 거리잖아. 아우, 아우! 무릎을 들어주세요. 하나씩 두 발 다 네, 두 발 다 들어주시고 오, 잠깐만요! 다리를 천장으로 다리를 여기다 뻗어보세요. 오, 잠깐만요! 네, 좋아요. 다리를 천천히 내렸다가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복부 힘으로 아니, 뭐야! 천천히 내렸다가 고개 들지 말고 네, 고개 들지 말고 시선만 발가락을 보세요. 네, 시선만 시선만 아니,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다리만 내려, 다리만 다리만 머리 감고 자, 내렸다 발가락 걸어봐,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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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내렸다가 원을 그리세요. 두 부분 다 해보세요. 원이요, 원. 원 내렸다가 원을 그리세요. 네,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잘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별 보인다. 제 심령 알겠죠? 어머, 개운하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앞서서 몸을 풀어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시중에도 많이 구할 수 있는 링인데요. 이름은 마이링이라고 합니다. 마사지와 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마이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등, 어깨에 결림이 많은 분들을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동작을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라든가 엉덩이 이런 쪽에 있는 근육도 이완시켜줄 수 있는 통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같이 네, 그렇죠. 저쪽으로 누워보세요. 같이 하셔볼게요. 얘기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정신이라도 없어서 아까 제 증상이에요. 공황장애가 갑자기 온 거지. 누워요? 네, 매트에 누워 볼게요. 이렇게 누울까요? 어휴 누울 때마다 누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매탈하게 누우시고 제가 이 링을 등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고 바닥에 놔두시고 힙을 한번 들어보세요. 힙. 힙. 엉덩이를 들어요. 엉덩이를 매트에서 들 거예요. 엉덩이를 아프다. 엉덩이를 들어요. 네, 힙을 들어요. 힙을 들어요. 그리고 네, 힙을 들어요. 네, 그리고 좌우로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보세요. 좌우로 몸을 이렇게? 네, 그렇죠. 움직여보세요. 왔다 갔다. 지금 자극시키는 부위는 날개뼈 사이에 있는 능현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등과 목에 경직된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있는 중요한 자, 여기서 오른손을 어깨 올려보세요. 왼쪽 어깨. 오른손을 오른손을 왼쪽. 왼손. 자극이 많은 거는 그만큼 지금 등 근육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호흡은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 됩니다. 계속 숨을 쉬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손을 내려놓으시고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네. 아니, 내년에는 건강해질 거 해가지고 살아낫겠는데 오늘 복근하는 건 아시죠? 네. 어, 근데 네. 막상 받고 나니까 시원하죠? 어, 시원하네요. 어, 근데 어지러운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 덥네. 끝났나요? 아, 그리고 링을 어, 이 링은 종아리에 끼게 되면 종아리 부기를 많이 빼주고 어, 안 들어가요 종아리에. 어, 사이즈 빅사이즈. 아야!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서. 말이 돼요, 이게? 한 사이즈가. 오케이. 어, 들어갔다. 그리고 신발을.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저를 잠깐 굶여가세요,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손을 저한테 주시고요. 일어서 보실 거예요. 하나, 둘. 으! 으! 다시 다시. 굵어서 다 빠져서 굵어서. 제 허벅지가 굵은가요? 아니요, 아니요. 종아리가? 그래요, 그럼 우리 저기 박자 아나운서가 그럼 내 다리가 굵어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요. 옷 때문에 그래, 옷 때문에. 사이즈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소자, 소자. 그래, 소자, 이거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일어서 보실 거예요. 봐봐, 여기. 소자라니까요. 그리고 걸어보실 거예요. 오, 시원하네요. 네, 네. 오, 패션 된다, 그러고 들려. 이게 여자들은 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실제 많이 서 있거나 많이 앉아 있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링을 이용합니다. 나는 안 들어가서 체험을 못 하겠어. 여기서 손을 바닥에 짚으시고 네, 무릎을 앉아보세요.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다. 앉아보세요. 손을 바닥에 짚으시고 무릎으로 앉아보세요. 아,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시원하다는 거죠, 표정인데? 아파요. 이거 앉을 때 확실히 아픈데 뭔가 아프면서 또 시원한 느낌이 같이 있어요. 표정이 그거 같아. 뜨거운 물 들어가서 오, 시원하다. 좋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정현수 강사님의 요가 트레이닝 함께 봤습니다. 네, 어우 몸이 가뿐한데요. 두 분 비명소리가 아주 특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예, 뭔가 운동을 하고 나니까 가뿐하고 좀 아프네요. 근데 확실히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두 단계를 제가 지금 배웠잖아요. 정말 처음에는 앞이 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좀 배우고 나니까 몸이 이제 조금 운동이 좀 된 느낌이 좀 뭔가 이렇게 맑아졌어요. 야,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풀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기는 하죠. 네, 네, 네. 집에서 따라 하시면서 아마 저처럼 아프다 아프다 하실 분들 많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컨디션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운동을 하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해요. 요가 부분을 또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운동 전에 저희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이제 중량도 많이 이용하고 또 막 2시간, 3시간씩 이제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하는 운동이다 보니 네. 이제 스트레칭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간혹 저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가 동작 같은 걸 병행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사실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과 요가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해준다면 정말 이제 찰떡공합처럼 어찌 보면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운동하기 전에? 네, 맞죠. 그게 이제 요가와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음악만 틀어놓으면 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영미 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도 이제 수업 후에 요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동작을 응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오늘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원하는 부분에 코어라든가 그리고 그 어려운 동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서로 팁도 좀 이렇게 받아가셔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긴 건강해지고자 하는 운동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맞닿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남자잖아요. 남성분들 아마 보시면서 와,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도 서영석 씨처럼 저럴 것 같은데 하실 분들 많거든요. 남자들에게 요가는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분들보다 신체적으로 유연성이 조금 더 저하가 돼 있죠. 실제로 나이가 더 많이 갈수록 그 유연성이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필요한 운동이죠. 근력 운동을 하기 전 꼭 스트레칭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트를 하시면 좋고 마찬가지 두 분이 하신 그런 준바라든가 헬스 하기 전 또는 하기 후 마칠 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저도 이제 걱정을 사실은 내심 했거든요. 내 몸이 과연 될까? 근데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뭔가 좀 이게 요가라는 운동이 몸이 틀리고 뭐 이게 안 될 거야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하다가 뼈가 부러지진 않을까? 뭐 이런 거 돌리고 막 이런 거 나이의 어떤 차이도 있나요? 실제로 20대 여자분들부터 20대 초반 남자분들은 20대 중후반부터 유연성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요가 동작을 통해서 우리 몸을 스트레칭하고 계속 관절이나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그 유연성을 조금 더 나중에 30대 또는 40대까지 조금 더 길게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저희가 처음 이제 운동 타바타 운동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요가를 지금 방금 배워봤는데 요가는 속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들었어요. 속근육을 키우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는 한 650개 정도의 근육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바깥에 있는 근육이 약 한 1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속근육에는 그 나머지 약 한 600개 정도 근육은 속에 있는데 그 근육을 만들게 되면 우리 몸을 뇌처럼 많은 근육과 관절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기는 딱 보면 느낌이 벌써 달라요. 뭔가 우리 헬스 트레이너께서는 뭔가 남성다운 호쾌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좋고요. 확실히 요가 트레이너님께서는 확실히 뭔가 세련되고 쭉쭉 뻗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요가도 만나봤고 헬스도 만나봤고 이번에는 신나는 중반의 색으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중년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은미 선생님께서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겠죠. 특히 혈액순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몸에서 열이 훅 따라올 수 있는 땀을 쫙 뺄 수 있는 그 뭔가 없을까 뭐 이런 궁금한 것들이고 덤으로 정말 영원한 숙제입니다. 복부지방이 복부지방을 좀 확 태워줄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동주씨 그런 고민이라면 진작에 저를 찾아오셨어야죠. 동주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줌바 댄스입니다. 줌바 댄스의 첫 번째 장점은 유산소와 근력이 합쳐진 복합 댄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칼로리 소모량이 있고 보통 1시간 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칼로리 이상 운동량이 소모가 되고 근력 향상을 돕기 위한 동작들이 프로그램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줌바 댄스의 두 번째 장점은 쉽고 반복적인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음악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댄스 장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러 갔다가 너무 어렵다거나 복잡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는데 줌바 댄스는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땀벨락하면 한 시간이나 걷기 운동 아니면 다른 운동 같은 게 있을 건데 땀이 쫙 안 나요. 근데 이거는 10분만 딱 해도 몸에서 완전 등을 딱 따고 땀이 추워 흐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고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되는 운동입니다. 동주씨 줌바 댄스 보시니까 어떠세요? 고민이 해결되실 것 같으시죠? 지금 저랑 같이 줌바 댄스 배워보실까요? 안녕! 거DIE 컴퓨터, 컴퓨터! 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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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mo se mueve cómo se mueve del agua a la sube la mano mueve caderas baila de sol a sol sube la mano mueve caderas baila de sol a sol bala mami no te vayas que ahora no bajo a la playa no olvides la toalla bajo el sol la fiesta la luna qué es 4 4 a ap aco 원래 가만히 앉아서 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데 넘게 너무 신나 보여 가지고 뭐 이렇돼서 따라 쳤는데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 4번 정도 반복이 될 때 좀 되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좋아 근데 숨이 정말 많이 차려요 칼로리 소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무슨 동작이 있을까 운동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도 한 3번, 4번 반복하시면 어느 정도 다 따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줌바의 장점입니다 또 이 줌바가 빠르고 재미있게 움직이다 이런 뜻의 라틴어래요 혹시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지금 보았듯이 칼로리 소비량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빈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시고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의 소화시간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메이크업하고 하면 안 되겠다 땀 흘리면 번져가지고 귀신대야 귀신대는 거예요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먹고 해서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서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배 아프잖아요 맞아요 소화를 좀 시키고 그러나 빈속은 안 된다 공복에 헬스나 요가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웨이트,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빈속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저하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또 문제가 되고 좀 더디죠 발달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 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탄수화물 섭취를 적당히 최소 1시간 전이나 2시간 정도 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그만큼 몸이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인고요 운동하기 직전에 드시는 건 좋지 않지만 2시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죠 제일 안 좋은 거는요 운동한다고 살 뺀다고 안 드시고 운동하는 거예요 몸 버리는데 제일 큰 게 아닐까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많이 먹어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폭식하게 되고 그래요 혹시 줌바는 뭔가 신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같이 추면 분위기도 만들어지면 정말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줌바는 오래 하면 다이어트 효과 또는 신체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운동이 똑같아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다 완화되는 건 똑같다고 보고 줌바도 유산소이기 때문에 심폐기능, 심장기능, 그리고 근력증진, 체력증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노래가 신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스트레스에서 아주 좋겠죠 얼마나 빼세요? 많이 몸무게를 체중 감상하셨나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 중에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수강하시고 6kg 정도까지 빼셨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줌바가 프로그램 속에 두 분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근력적인 부분을 함께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빨리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다이어트가 됐던, 건강이 되었던, 오늘 배웠던 이 세 가지 운동들이 다 이렇게 좋은 점들이 각각 분야마다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헬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요가 같은 경우는 근력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세세한 미세한 근육들을 좀 살려주는 것 같고 줌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이 나니까 일단 정신 건강으로 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춤이잖아요 뭐 안 되면 막 춤이라도 춤은 거죠 뭐 그래서 또 그런 점에서 모두 이 세 가지 운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해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고 싶어요 요즘에 보통 스포츠센터 가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번갈아 가면서 뭐 월요일은 요고 화요일은 요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목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연말에 운동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년에 더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든 근력을 키우시든 다이어트를 하시든 일단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고한 그런 운동 목적을 좀 두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 전에 항상 중요한 거는 다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운동을 하실 때 항상 스트레칭을 잘 하셔서 이렇게 우리 요가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줌바하려면 몸을 풀다니기 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드신 다음에 좀 부상당하지 않게 운동상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운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줌바 여러분 다 물 드시죠 이 물만큼 소중한 게 사실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운동을 음식 먹는 거를 비유했을 때 만약에 음식이 운동하는 것만큼 힘들면 먹겠느냐 그래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운동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하루에 30분 이상 1인 1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하게 신나게 즐겁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가 되면 또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처럼 처음에 새해 목표를 또 오랫동안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여린이나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서로 서로 응원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심신 그러니까 마음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새해는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보다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건강에 대한 마음 건강 몸 건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요 2019년에 해야 될 운동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새해를 맞아서 운동 계획 세우시는 분들 내년에는 꼭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만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구도 그리고 친구들까지 함께 건강하면 좋잖아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더욱더 건강한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네발견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욱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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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